공병호 TV의 공병호 이번 검찰 인사는 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나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 여권의 고위직과 연계 가능성이 있는 수사들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는 인사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여권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사들을 원천적으로 그리고 예방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친녀 검사들을 요직에 전진 배치시키는 그런 인사입니다 세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철저하게 식물총장으로 만들어서 고립시키는 그런 인사입니다 검찰 인사 가운데서도 요직 배치나 성진의 대상이 된 인물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정권 보위와 정권 방어가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의 핵심임을 짐작해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정권의 이익에 봉사해 왔던 검사들이 대거 성진하고 핵심 요직을 차지하는 일종의 보윤 인사가 아주 중요한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성진이나 요직을 차지한 검사들 가운데는 상당수가 정권을 개량한 수사에 제동을 걸었거나 여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가 논란을 빚은 인물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 권력수사를 하던 검사들 가운데 대다수는 인사 학살의 대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나마 몇 남지 않았던 진짜 검사들마저 이번 인사에서 철저하게 추방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추미애 사단으로 혹은 신녀검사로 불리는 검사들의 약진에 대해서는 일반인으로서는 관찰자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인사를 인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남관 대검차장 추미애 장관을 보좌하면서 검찰 인사 및 예산을 총괄했던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성진하면서 대검 내 2인자인 대검차장으로 성진 발령되었습니다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입니다 검사장 성진 케이스에 속합니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휘하에 있는 제1차장으로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지난 4월 15일에 치러졌던 총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지휘하게 됐습니다 전남 나주 출신입니다 그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첫근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울산시장 지방선거개입건을 제대로 수사할 가능성은 아주 낮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욱 주목해야 되는 것은 4.15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 차원의 수사가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정현 대검공공수사부장이 검사장으로 성진해서 왔기 때문에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수사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성식 대검 반 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이 경우도 검사장 성진 케이스입니다 신성식 대검 반 부패 강력부장은 현재 논란이고 있는 인물입니다 정권이 기획한 검은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채널A 기자의 녹취록에도 없는 내용을 가공해서 KBS 쪽에 제공했고 이로써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한 것으로 오보하도록 유도한 인물로 통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신성직 3차장으로 재직해 왔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첫근으로 분류가 되고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장영수 대검 고검장 성진 케이스입니다 서울서부지검장으로서 정의연 해계 부정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다가 이번에 성진해서 대검 대구 고검장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처음 고발장을 접수한 이래로 석 달 가까이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환 일정조차 잡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경북 칠곡군 출신입니다 다섯째는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성진 케이스입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발족시킨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을 지낸 인물로서 대검 형사부장으로 성진했습니다 경북 안동 출신입니다 여섯 번째 인물은 심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입니다 조남관 국장 후임으로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준비단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심재철 부장은 논란이 많았던 인물입니다 지난 1월 달에 유재수 감찰무말 사건과 관련해서 조국 전 법무장관의 기소 여부를 논의하는 대검 내부회의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과 달리 조국 전 장관은 무혐이라고 주정했던 인물입니다 이 때문에 며칠 뒤에 한 대검 과장 상가에서 당시에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 현재 대점고검 검사입니다 심재철 부장에게 누가 조국이 무혐이라고 했나 당신이 검사냐 이렇게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전북 완주군 출신입니다 일곱 번째 인물은 박순천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영전한 케이스입니다 지난 3월 달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74세를 은행 잔액 증명서를 위주한 혐의 사문수 위주로 기소했던 박순철 의정부지검장은 이번에 서울 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남부지검은 여권 연료 의혹이 제기된 라임 사태 및 채널A 사건과 관련된 KBS 녹취록 오보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건이 과연 공명정대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다섯째 인물은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입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복무 시절 휴가 미복기 의혹 수사를 지휘할 서울동부지검장에 김관정 대검 행사부장이 가게 됐습니다 경북 대구 출신입니다 그는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 행사부 과장과 연구관 다섯 명이 만장일치로 범죄의 혐의가 승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불구하고 지난 6월 초에 열렸던 대검 부장회에서 심재철 부장과 함께 채널A 기자에 대한 강요 미수죄 적용에 찬성 의견을 냈던 인물입니다 네번째 특징은 검찰 4대 요직으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검찰국장, 대검반부패부장, 대검공공수사부장은 호남이 독차제했고 검찰국장은 3대째 전북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그룹에서 완전히 포위되어서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는 앞으로 검찰에 대해서 비리수사를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을 것 같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15 부정승과 같이 정권의 명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비리사건에 대한 검찰수사는 철저하게 방어된 철저하게 동시된 그런 검찰 고위직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완전 장악당했다, 검찰이 끝났다 이런 평가를 내리더라도 크게 무리한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고 봅니다 광고 하나 여러분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진실을 널리 알리는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를 출범시켰습니다 검색창에 공데일리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바로 접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 채널인 GONGTV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queen col오실 꽃이 공굴 지 strengthening witness 설 inhal 눈 Tamara enee 음 forest 기 Mas princess сп specifically said rif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